카레 드실 때 밥이랑 카레랑 이렇게 나왔을 때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밥 요렇게 카레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고 이걸 푹 적셔서 먹는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푹 적시거든요 저도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운드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스트라토 대표 모델 6입니다 네 퍼즈뷰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6,2도 요새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득그득 쌓여있고 우리가 복습도 자주 한 관계로 제일 최근에 했던 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아 그렇군요 네 6,2는 지금 10월에 했었던 거 80점 나왔고요 온 세상을 하얗게 유기의 천사 뭐 이런 거 그 전에는 뭐 다 뭐 인후한테 권장하는 기타 뭐 유혹의 로즈우드 뭐 유기 어때 뭐 이런 한줄평들 한줄평이 뭐 대단히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드립치는 그냥 뭐 그런 느낌으로 쓰고 있죠 유기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시리얼 넘버는 581060입니다 949만 5천원 아주 가격 비싸고요 너무 비싸다 이거 네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9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78mm의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 헤비렐릭 라커 피니쉬 들어가 있고요 쿼터솜 메이플 60th 오벌 C쉐임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본넛 42mm 네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로 아주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유 반지름이 241mm입니다 네 프레스는 21 전보 6100 프레시고요 픽업 커스텀샵 핸드 와운드 6063 스트랩 픽업 세트 가운데 뒤집혀 있고요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위드 톤 세이버 블리드 파이브웨이 픽업 셀렉터 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게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썬버스트 저희가 지난 시간에 2톤을 봤잖아요 3톤은 이제 앞쪽에 와서 보시면은 그 가운데 빨간 게 있습니다 빨간 거 네 그래서 좀 더 다채롭게 넘어가는 느낌 좋아요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기타 두 대를 듣고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소스 맛이 확실히 강해졌죠 이거 좋아 이야 이거 좋다 트윈 리볼브가 좀 나 트윈 리볼브야 하고 기타를 착색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말을 안 들어요. 비타가. 나 유기야? 믿은 것 같아. 서로 자기소개하고 있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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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감 왕창이다 왕창. 듀얼리스트 구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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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피하다 두툼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로즈우드가 소리가 나긴 나나봐요 이게 우사 들었을 때 약간 기본 볶음밥 같은 느낌이면 이건 약간 잡탕밥이나 뭐 약간 이렇게 위에다가 마파두부밥이라거나 푹 덮여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소스가 진짜네 그러네 나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참 이렇게 깨끗하구나 이게 그 약간 예전에 로즈우드가 달콤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를 또 가만히 분석을 해보셔야 한번 들어보자면은 이게 좀 더 항상 사운드가 좀 풍성하고 재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단맛 같은 게 추가되면서 이게 레이어가 풍성해진 거를 달콤하다라고 그때 표현을 했던 게 아닌가 한번 표현을 들어보자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소스가 많아요 진짜 소스가 많아요 아우 좋습니다 이야 되게 마음에 딱 드냐 진짜 좋네요 달콤하다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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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